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여생아입니다. 여생아 꽃님들, 우리강산 이제 7월달이 다가왔네요. 꽃님들도 모두 7월달이 다가왔지요. 그런데 7월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모두 모두 바다, 강, 여행을 떠나는 곳이죠. 그렇죠. 꽃님들, 꽃님들 8월, 7월 꽃님들 즐거운 여행 초반부터 잘 세우셔서 즐거운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7월 1일 오전 토요일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은 월요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010-6284-8558번으로 꼭 주문 받고 있습니다. 복화시 사계장미, 이렇게 여래색으로 비하고 꽃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사계, 계속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 사계장미, 복화시장미 딱 하나 있습니다. 32,000원이랍니다. 입금 순서에 따라 바로 마감하겠습니다. 꽃님들 자엽, 신품점 자엽 자기나무입니다. 그런데 꽃이 없으니까 꽃님들 너무 밋밋하시죠. 신품점 자엽 자기나무입니다. 이렇게 보이신가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핀답니다. 신품점 자엽 자기나무 꽃이랍니다. 자기나무 꽃. 얘들 성장하면서 굉장히 꽃을 많이 피워주는 신품점 자엽 자기나무는 딱 두 개 있습니다. 꽃님들. 5만 5천원이랍니다. 꽃은. 이 아이는 홍자기나무입니다. 홍자기나무 2만 5천원이랍니다. 홍자기나무는 꽃님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꽃이 피고요. 이렇게 꽃이 피고. 꽃망울들 봐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달린답니다. 꽃망울들. 이렇게. 가지가지마다 꽃망울이 정말 많이 달리고요. 꽃님들 얘들 꽃. 계속 피고 지고 하는데요. 그런데 월동은 안 됩니다. 마당 정원에서 봐보세요. 마당 정원에서 키우시다가 실내로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자기나무는 2만 5천원이랍니다. 오늘은 하나씩 있는 아이들이 먼저 선보입니다. 응가자니아 인데요. 꽃님들 얘들 응가자니아. 월동 잘 되고요. 마당 정원에서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인데 은빛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지금 이렇게 아직 햇빛이 없는데 마당 정원에서 이 아이씨 은빛이 아주 예쁘다고 키우신 분들마다 약간 마당 정원의 꽃으로 만족하신다고 해야 될까요? 꽃도 늦 가을까지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 응가자니아랍니다. 응가자니아 5천원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햇빛이 비치게 되면 굉장히 은빛이 아주 빛난다고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은빛이 많이 나죠. 그런데 마당 정원에서는 햇빛이 있을 때 굉장히 은빛이 많이 나고 이 노란 꽃이 아주 뚜렷하게 생겼죠. 꽃님들. 그래서 꽃님들이 만족해하시는 마당 정원의 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응가자니아 5천원이랍니다. 이렇게 점이 되어 있으면 월동되는 아이들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귀 석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기도 이렇게 금으로 되어 있는데 금각보 금각보입니다. 금각보. 얘들 3만 9천원 했는데요. 얘들 2만 9천원이랍니다. 금각보입니다. 오호. 아유 기분 좋네요. 볼치가 아침부터 얘들은 야생풍란이랍니다. 야생풍란의 조금 전에 야생느낌 팍팍 나시죠. 야생풍란의 조금 전에 볼치가 날라와서 있었지요. 야생풍란 1만 8천원이랍니다. 야생풍란. 그리고 아사달 2만 9천원이랍니다. 아사달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여기가 약간 블랙인 것 같습니다. 줄기가 약간 붉은빛 블랙인 것 같습니다. 얘들은 두 개 있습니다. 아사달 2만 9천원이랍니다. 그리고 대명한 대명한 얘는 대명한입니다. 6천원이랍니다. 대명한 6천원입니다. 그리고 또 저일전이랍니다. 저일전 2개 있습니다. 2만 9천원이랍니다. 좋겠죠. 막실라리아 5천원입니다. 막실라리아 이 아이들 5천원이 어떻게 써서 살 수 있을까요? 5천원이랍니다. 막실라리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5천원이랍니다. 막실라리아 그리고 향기 정말 좋죠. 그리고 꽃도 천천히 피고 오래가는 향 니네브 하이트 핑크 백합 각각 7천원씩 이랍니다. 이렇게 하이트 하이트 백합 굉장히 오래가죠. 그리고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이렇게 약간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테두리가 있는 핑크 리네브 7천원이랍니다. 그리고 꽃님들 제가 정말 마당 정원에서 베란다 정원에서 얘들 추천하는 꽃입니다. 황금 나벤더 나벤더는 대부분 우리 꽃님들이 좋아하시지만 나벤더 이렇게 봄부터 가을까지 또 베란다 정원에서는 계속 있겠지요. 이렇게 나벤더가 사계절 황금으로 이렇게 그리고 꽃도 1년에 2번 정도 피고요. 베란다 문 널어놓으면 이 아이들 바람에 나벤더 향기가 설설 들어올 정도로 정말 향기 좋습니다. 그리고 마당 정원에서도 얘들 무리하지 않고 잘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황금 라벤더 추천합니다. 1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피나타 라벤더 피나타 라벤더 3,000원 이랍니다. 피나타 라벤더 피나타 라벤더는 보라색 꽃이 핀답니다. 피나타 라벤더 3,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또 오렌지 또 그 장마 때 향기 있는 아이들 아주 작지만 1년에 꽃 2,3번 정도 피워주는 오렌지 자스민 오렌지 자스민 얘들 꽃 1년에 2,3번 정도 보시려면 영양제 듬뿍 듬뿍 주셔야 된답니다. 오렌지 자스민 4,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마타피아 마타피아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들 일부는 꽃이 달려있지만 일부는 또 꽃이 졌습니다. 그런데 마타피아는 계속 꽃을 또 올려준답니다. 마타피아 하나 있습니다. 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살구안시리움 살구안시리움 이렇게 나비처럼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여기도 또 이렇게 달려있네요. 살구안시리움 16,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하이트 싱고디움 하이트 싱고디움 이 아이 이렇게 입장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이트 싱고디움 하나 있습니다. 9,000원 이랍니다. 모든 꽃은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람 톤이 바람 톡 톡 이렇게 되어 있는 바람 톤 이랍니다. 얘가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바람 톤 이렇게 키우는 아이 12,000원 이랍니다. 지리 홍 지리 11,000원 이랍니다. 베란다에서 초록이 많이 있다면 이렇게 약간 빨간 빨간색 지리 지리 옹 있으면 더 베란다 정원 아름답게 꾸며 주겠지요. 지리 11,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문나이트 입니다. 문나이트 하나 있습니다. 12,000원 이랍니다. 문나이트 하나 있습니다. 아주 아주 형광 느낌이 나면서 얘는 지금 신협 줄기 있고요. 이렇게 형광 느낌이 나면서 아주 멋스럽습니다. 문나이트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핑크 싱고디움입니다. 핑크 싱고디움 이렇게 입장에 이렇게 나온 아이들 핑크 싱고디움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항칠입니다. 대부분 하나씩 있는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열대식물입니다. 항칠 16,000원이랍니다. 항칠 이렇게 수형이 잡아져 있고요. 권님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항칠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인시그니스입니다. 인시그니스 인시그니스는 크네요. 인시그니스 인시그니스 줄기 속에 또 입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인시그니스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알로카시아 알로카시아입니다. 알로카시아 거북등 알로카시아 7,000원이랍니다. 이렇게 거북등처럼 이렇게 생긴 아이들 참 이렇게 어떻게 누가 만들었을까요? 참 만드신 분들 고맙지요. 다양한 식문들을 만들었으니까요.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저도 처음 봤는데요. 아 예쁩니다. 폴리안 폴리안이랍니다. 폴리안 2,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생긴 애목들을 잡어져 있고요. 이렇게 예쁘게 잡어져 있어요. 딱 하나 입고 되었습니다. 폴리안 2,000원이랍니다. 대부분 이 부분 여기는 열대식물이랍니다. 푸저나이트 9,000원이랍니다. 푸저나이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푸저나이트 수채와 약간 그림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림 같아요. 줄기가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블랙벨벳 블랙벨벳 7,000원이랍니다. 블랙벨벳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7,000원이랍니다. 칼라데아입니다. 칼라데아 17,000원이랍니다. 대부분 하나씩 가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칼라데아 테두리는 초록으로 되어있고요. 안에는 이렇게 안에 입은 약간 그린으로 되어있고 화이트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1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판다 싱고디움 입니다. 이 아이는 판다 싱고디움 13,000원이랍니다. 판다 싱고디움 이렇게 또 봐볼까요? 판다 싱고디움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분도 이렇게 되어있고 다른 싱고디움 에 비해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키가 좀 큰 싱고디움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되어있고요. 시냐본 향신냐본 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입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얘를 보니까 아주 예쁜 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나오면 홀도 예쁘죠? 판다 싱고디움 이렇게 길게 쭉쭉쭉 올라갑니다. 13,000원 이랍니다. 아펠란트라 아펠란트라 6,000원 이랍니다. 이렇게 하이트로 되어있는 아펠란트라 6,000원 이랍니다. 나비 수국 입니다. 나비 수국 마당 정원 에서 늑 가을 까지 꽃 정말로 많이 보여주는 줄 수 있는데요. 얘들은 설이 내리면 얘네들은 고사된 답니다. 그래서 설이 내리기 전에 우리 아이들 마당 정원 에서 실내로 들어와야 된답니다. 그러나 실내 베란다 정원 에서는 애핀만 있으면 조건만 맞으면 1년 내내 꼭 보실 수 있습니다. 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저희 마당 정원 네 지금 꽃피 는데 얘는 굴락 으로 심었을 때 홀 더 예쁩니다. 굴락 이렇게 피는 아닌데 그 보라 가 청 보라 인데요. 아주 예쁜 청 보라 에요. 이렇게 보시면 청 보라 아주 예쁜 청 보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둘째 보다 셋째 넷째 부터 홀더 꽃 많이 피면서 그리고 지금 여름에 여름에는 청 보라 꽃 꽃이 없잖아요. 그런데 얘네들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합니다. 그래서 청 보라 꽃 이라고 보시면 사피니아 블루 세이즈 5,000원 이랍니다. 월동 된답니다. 그리고 아가판 서스 마당 정원 에 난 이라 할 정도로 멋스러운 아이랍니다.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아이들 인데요. 아가판 서스 5,000원 이랍니다. 아가판 서스 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워터코인 이랍니다. 워터코인 11,000원 이랍니다. 얘들 이렇게 수영 잡아줬고 이렇게 됐으나 얘네들도 역시나 애목들을 잡아줘서 예쁩니다. 워터코인 11,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올똥대는 아니다. 무늬 꽃댕강 아 붕쿤아이 6,000원 에 들었다고 제가 말 6,000원 에 저렴한 입고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울타리용 애목대로 키우셔도 좋습니다. 꽃님들 애목대로 키우시는 거 저는 적극 추천하는데요. 얘가 처음에는 애목대로 키우면 좀 키운 것 같이 안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잘라버리고 애목대 하나만 키웠을 때 아 예뻐요. 입이 이렇게 범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예쁜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목대로 키우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6,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붓들레 하나 있네요. 보라 붓들레 하나 있습니다. 12,000원 이랍니다. 황금 세덤 지피식물라도 좋고요. 돌담 사이에도 좋습니다. 2,000원 나올 수 없는 가격이랍니다. 밥도 꽉꽉 차있습니다. 얘네들 정말로 밥이 꽉꽉 차있어요. 황금 세덤 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적두리를 제가 세번째 판매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적두리가 약간 빨간색에 가까운 적두리 였어요. 제 피었는데 아 예뻤어요. 빨간색에 가까운 약간 핑크 진한 빨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두리 올똥 됩니다. 4,000원 이랍니다. 절두리 아 예쁜 색이었습니다. 4,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얘네들 음 스쿤 노벨리아 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숫진드 라고도 합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칭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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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요. 그리고 옆에서도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핀답니다. 얘네들 숫군 노벨리아 라고도 하기도 하고 숫진드 라고도 하는 숫진드 12,000원 12,000원 이랍니다. 옆에서 봐보세요. 계속 지금 현재 이 분에서 가족이 지금 현재 4개가 더 나았는데요. 이네들 마당정원에다 심어놨으면 엄청 나을 것 같죠. 이네들 분 아주 튼튼한 아이들 이랍니다. 숫진드 12,000원 입니다. 두 색상이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당하옥 당하옥 이랍니다. 당하옥도 꽃을 계속 피워주죠. 당하옥 만원 이랍니다. 인디언 국화 입니다. 인디언 국화 5,000원 이랍니다. 인디언 국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꽃님들 인디언 국화 이렇게 어떤 아이들은 두 색상 있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한색 상 있는 아이들도 있네요. 5,000원 이랍니다. 올동 잘 됩니다. 그리고 엔젤론 이아 엔젤론 이아 입니다. 엔젤론 이랬론 이랬들 계속 꽃 피워주죠. 꽃님들 엔젤론 이아 매력 가지가지 마다 꽃을 계속 피워준답니다. 그러면서 계속 커 올라가는 아이들 엔젤론 4,000원 이랍니다. 장미 백원 이아 장미 백원 얘들 아주 건강한 아이들 인데요. 2,500원 이랍니다. 꽃은 약간 짓 물러 아이들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2,500원 이랍니다. 천사의 나팔 이랍니다. 천사의 나팔 이렇게 있는데요. 악마의 나팔 인데요. 악마의 나팔 꽃 정말로 많이 피고 얘는 다순이 인데요. 천사의 나팔도 역시나 꽃 많이 피죠. 악마의 나팔 꽃 이 트 톤 이고요. 겹 이고요. 악마의 나팔 꼭 지금 현재 피신 분이 저에게 연락 오셨는데 너무 예쁘답니다. 정말 악마의 나팔 너무너무 예쁩니다. 꽃도 많이 핍니다. 천사의 나팔 악마의 나팔 각각 2만원 식 식 이랍니다. 음 그리고 펜타스 입니다. 펜타스 펜타스 꽃도 계속 이렇게 별 꽃 별 펜타스 꽃 계속 피워주지요. 펜타스 4천원 이랍니다. 그리고 신품목단 입니다. 신품목단 아주 좋습니다. 2만 9천원 이랍니다. 5만원 했던 아이입니다. 얘는 겹 핑크 더 홍 이랍니다. 얘는 약간 보라 핑크 같습니다. 알렉산더 플레밍 이랍니다. 알렉산더 플레밍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만 9천원 이랍니다. 썸파워 입니다. 썸파워 4천원 입니다. 썸파워 그리고 음 네몬 4천원 이랍니다. 네몬 이렇게 달려 있는 네몬 얘네들 이렇게 꽃 잘 피고요 향기 좋고 열매 잘 달린 답니다. 그리고 삼파 첸스 삼파 첸스 예 지금 만 6천원 이랍니다. 꽃들 삼파 첸스 이렇게 다 달려 있습니다. 얘네들 계속 꽃 달린 답니다. 삼파 첸스 만 6천원 이랍니다. 그리고 얼떵 되는 새우 초랍니다. 새우 아 새우 이렇게 꽃집 얼떵 되는 새우 철 한금 새우 철 합니다. 한금 새우 철 12,000원 입니다. 그리고 싹 소름 이랍니다. 보라색 꽃이 어려운 엄청 청필 아이들 이랍니다. 싹 소름 꽃만 달리면 몸가 확 올라갑니다. 지금 아마 15일 이전으로 꽃 거의 다 달릴 거랍니다. 싹 소름 6,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앨러봉 두 개 있습니다. 앨러봉 마당 정원에서 그렇게 키가 크지 않고요.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앨러봉 만 원 이랍니다. 그리고 백리양 아주 좋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3,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달맞이 입니다. 달맞이 노란색 달맞이 4,000원 입니다. 아틀란티스 는 습한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습한 쪽에 심으시면 안됩니다. 이 아이들 아틀란티스 매우 월동은 잘 된답니다. 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에키네시아 입니다. 에키네시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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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요. 에키네시아 만 원 이랍니다. 에키네시아 이렇게들 생겼는데요. 에키네시아 도 월동 매우 잘 된답니다. 만 원 이랍니다. 아스타 입니다. 아스타 보라색 꽃이 너무나 예쁜 아스타 8,000원 이랍니다. 악시타도 역시나 월동 됩니다. 아스타 8,000원 이랍니다. 염자 입니다. 염자 4,000원 이랍니다. 염자 탱글탱글 합니다. 4,000원 이랍니다. 무늬가오라 인데요. 이쪽에 햇빛을 많이 못 봐서 무늬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무늬가오라 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하이트 에나멜 수국 하이트 에나멜 수국 12,000원 이랍니다. 에나멜 수국은 동글동글 얘는 왕꽃 이랍니다. 하이트 에나멜 수국 이렇게 생겼습니다. 12,000원 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빨간색 의아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빨간색 의아리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의 입은 이렇게 지금 약간 졌습니다. 꽃님들 예 죽은 아이들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마당 종원 에서 가면 다 이 아이들 건강 하니 됩니다. 15,000원 입니다. 그리고 무화 가 입니다. 무화 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무화 가 굉장히 큰 무화 가 랍니다. 맛있고 큰 무화 가 달고 정말 달고 맛있는 큰 무화 가 이렇게 달린 무화 가 들 대 무화 가 랍니다. 18,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음 프록스 입니다. 프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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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데요. 프록스 6,000원 이랍니다. 프록스 프록스 올통 됩니다. 프록스 6,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이 창수국 이렇게 지금 피어나고 있습니다. 꽃님들 7월 1일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꽃님들 좋은 일만 있으세요. 가요. 가서 6,000원 감사합니다.